우리 서열 오이 노래 준비됐대요 오이씨 준비되셨죠? 네 준비됐습니다 어떤 곡이에요? 저 원더걸스 선배님의 가을 프렌드 라니드 대박 잘 못한 노래 처음 있었나 깨웠다 이미 안해 할 말이 있었던 것만 난 네 목소리를 다 듣고 싶어서 알아 잃어만된다면 우린 이미 끝났던 건 그래도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렇게 있어줄래 I'm in my girlfriend I'm in my girlfriend 이틀 오이 노래 제작진 이틀 오이 노래 ㅎ ㅎ ㅎ ㅎ ㅎ ㅎ ~~ ~~ ~~ ~~ ~~ ~~ ~~ 천상에 보이세요.